그런 또 야한 농담에 또 덧붙이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축구로 치면은 제가 이제 또 축구팬으로서 투톱이라고 할 거야 아주 주거니 받거니 마지막에 시원하게 또 이적 씨가 하나 또 골 넣고 또 그걸 또 돌아오면서 둘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또 즐거워하고 뭐 이런 장면 떠올리시면 충분히 좀 예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김재동 씨는 예 저희가 김재동으로 안 부르죠 평소에는 김야동으로 그러면 김야동 씨예요 굉장히 사실 뭐라고 할까요 이적 씨가 배운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을 잘 조합을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적인 야한 농담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주 기가 막힌 친구입니다 아주 그냥 하여튼 참 잘해요 아마 저에 대해서도 뭐 무슨 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얘기 한 20%만 믿으시면 됩니다 오빠가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뭐 이 저 예전부터 야한 비디오를 본다 뭐 이런 것들로 좀 알려져 있지만 저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일 뿐이지 속으로 보면은 그 앉아있는 그 친구들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정말 유재석 씨 때문에 또 이 회분의 그 방향, 반응성이 확실하네요 계속 또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부터 계속 그게 마음에 끓이시잖아요 저는 이 방송을 제가 볼 때까지 어떠세요 야한 농담 좋아하세요? 아니 저는 그 김재동 씨가 이제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입으로 다 배출하고 모든 그 성적 억압을 입으로 성적 억압의 아이콘이시잖아요 진짜 안 됐다 안 됐어 그거 안 그러면 큰일 날 거 같아요 아니 그 유희열 씨가 감성 년태라는 별명 유희열 씨요? 네 유희열 씨는 진짜 야한 얘기 많이 하시죠 유희열 씨가 하는 거는 방송에 막 공연 때도 막 해요 근데 섣불리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용납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럼 콘서트 때 막 이래요 어 막 더우시면 스타킹 벗으셔도 돼요 뭐 이런 멘트 벌써 제가 하면 완전 멘트잖아요 근데 유희열 씨가 하잖아요 그러면 다 황트져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따라서 해봐 멘트하세요 제가요? 네 해봐요 아니 그건 농담 어 저도 자 여러분 더우시면 스타킹 벗으셔도 돼요 스타킹 벗으셔도 돼요 누가 쓰레기 걸어 제가 지금 자랑은 자막을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이적 씨가 이적 씨가 이거 앞뒤 자르면 여기만 해 뭐 이건 뭐 물론 농담이지만 이적 씨는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 제가 생각하기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 내린 소리입니다 화장실이거든요 그 이적 씨는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굉장히 좀 까다롭지 않을까 혹시 좀 이게 아우 너무 좀 엄격하게 막 이런 것들 막 하나하나 근데 오히려 녹음하면서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좀 자유롭게 그 사람에 한마디로 제가 물 내리는 소리 사무실까지 있거든요 두 번째 저는 진짜 한마디로 이건 진짜 제가 이적 씨한테도 한 얘기예요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막 즐겨 듣고 이게 사실하지만 제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저로 하여금 와 이게 오 진짜 오 굉장히 약간의 좀 자신감을 녹음하면서 갖게 해준 뭔가 모르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뭔가 천재적인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으로 예능을 또 세 칸이 다 차 있었네요 뭐 의도한 건 아니고 지금 옆이 바로 화장실이라 이런 소리죠 그 어쨌든 우리 이적 씨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곧 앨범이 아마 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마지막 후반 작업이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능 욕심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새 앨범이 나오는 만큼 앨범 나오는 만큼 음악 욕심 더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맹꽁이 화이팅 진짜 예능 천재가 음악 천재라고 그래요 작사 작곡은 언제부터 제가 제 이름으로 곡을 만든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 이런 거 하면 장기자랑 무대 같은 거 하잖아요 저희 남녀공학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여자반주 쫙 이끌는데 3반 대표 그러면 저희 나와서 제대로 하 갈 때는 버스 타고 이렇게 가잖아 아무 관심 없던 친구들이 올 때는 휴게소에서 쨔야 야 야 그런지 그래서 그때 쟤야, 쟤. 그래서 그때?